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의 마스코트 봄씨에요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나만의 영화예고편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저 봄씨와 함께 이용방법을 살펴볼까요? 먼저 2층 매표소에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티켓을 발권합니다 그리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어플을 다운로드하세요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면 박물관에서 들을 수 있어 더 즐거운 관람이 가능하고 우리의 체험결과물도 저장할 수 있답니다 에스컬레이터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스텝의 안내에 따라 입장해 주세요 오렌지색 카드 리더기가 있는 곳은 체험을 저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꼭 카드를 태깅해 주세요 가장 먼저 보이는 이곳은 사진을 찍고 포스터를 고르면 영화 속 주인공이 되는 포스터 제작 체험실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의 명장면을 재현해 볼 수 있는 120도 타임슬라이스 체험장 크로마키 특수 촬영도 체험하신 후 편집실에서 나만의 배경음과 색을 넣어 예고편을 완성해 보세요 이제 4층 체험 공간으로 가볼까요? 유명 감독과 배우들의 핸드프린팅을 보고 나의 핸드프린팅도 같이 전시해 보세요 히든 보이스 체험존에서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바다를 버리는 것은 조선을 버리는 것이다 연기와 더빙을 해보고 어울리는 특수 음향을 입혀보세요 무빙 이미지 홀에서는 전시관에서 보고 배운 영화의 역사를 풀어보는 퀴즈쇼가 진행됩니다 열심히 박물관을 보셨다면 누워서 떡 먹기! 모든 체험이 끝났는데 즐거우셨나요? 박물관 어플에서 체험 내용을 확인하고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데요 박물관 안에서만 다운로드 가능하니 꼭 다운을 받고 퇴장해 주세요 체험이 다 끝나면 반납박스에 체험카드를 넣고 퇴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나만의 영화를 만들러 떠나볼까요?